내 문제의 아들 모아놓은 수련원 거기로 보냈지 뭐야. 근데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 난 거야. 청원은 수련원에 입수한 제군들을 환영한다. 귀 수련원에서 진행될 2박 3일간 본원의 규칙을 엄수하길 바라고 가져온 사제품들은 지금 즉시 앞으로 제출한다. 자, 자, 자. 버스가 없는데. 잘못 선택했어. 엄마 보고 싶다. 여기서 천황본까지 극기 훈련을 시작한다. 1등은 문화상품권 5만 원, 2등은 3만 원, 3등은 2만 원. 2등은 5만 원, 5만 원, 5만 원. 3등은 화장실 청소다. 야, 10만 원 몰아주기, 콜?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아, 파이셨어. 아! 잡아. 됐거든?